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벌써 우리는 다섯번째 공개특강 씹어먹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이 이 공개특강 씹어먹기를 보시면서 2020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씹어먹기 강좌의 바로 이 목적은 우리 풍만이들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여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저번 시간에도 장풍이가 얘기했었죠 자 굉장히 많은 풍만이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댓글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의욕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댓글 중에 굉장히 장풍이가 재밌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선생님 외모와는 다르게 온몸이 타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급 미용실 원장님이나 고급 외제차 딜러같이 생겨서 고르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구과학을 강의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내 자신도 놀라요 그런 댓글 아 재밌습니다 아 장풍이가 정말 재밌게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에 장풍이가 열심히 힘을 얻어서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번 시간도 한번 힘내 보면서 정의를 해보는데 다섯 번째 그 씹어먹기 주제는 바로 해령과 해구입니다 에이 이거 뭐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풍만이들이 요번 시간에 교훈을 먼저 던져주면요 우리가 수능에서는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단!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지요 우리 풍만이들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완벽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특히 지구과학 파트는요 좀 신기하게 두 개가 비슷한 개념 속에서 용어가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For example 해령과 해구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온난전선 한랭전선 테니 이렇게 약간 비슷한 내용과 용어로 우리 풍말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헷갈리 화산암과 심성암 적경과 저기 헷갈리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두 가지가 비교하고 애들아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해령과 해구를 한번 씹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해령과 해구와 그리고 판의 경계까지 한번 좀 더 넓은 의미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자료를 해석할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그 장풍이의 노하우를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해령은요 판이 새로 생성된다 그래서 아주 영해 우선 이거부터 구분해 가자 이거야 해령은 영해 해구는 오래될 때 오래될 굿자라는 거지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의미가 의미가 구구구 어후 얘 구식이야 구구구 야 너는 구제니? 구구구 되니? 이렇게 좀 구라고 하는 느낌 자체가 이 억양 자체가 좀 오래되었다 얘는 영하다 영영 되니? 얘는 판의 생성과 판의 소멸 됩니까? 그리고 발산형 수렴형 상승부 하강부 이렇게 비교되는 것 반대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령과 해구를 중점적으로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 이 해령과 해구에 관한 판의 경계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수능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3점짜리로 됩니까? 자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의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5보다 작다 그렇습니다 천발 중발 신발이 나옵니다 천발 중발 신발 이런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밀도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A와 B를 보니까 들어 A의 신발 지진이 나타납니다 A는 B보다 밀도가 작다 됩니까? 이런 밀도 비교하는 것을 꼭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고요 봐라 멘틀 대류의 하강부 멘틀 대류의 상승부 하강부는 수렴 상승부는 발산 이해 됩니까? 그리고 습곡 산맥 각각의 지형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판의 경계는 외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문제 볼까? 해령과 해구 나오지요 판의 자 그리고 또한 지각의 나이입니다 해령을 중심으로 우리 해양적 확장설에 의해서 해저 확장설 또는 해양적 확장설에 의해서 해령을 중심으로 점점점 멀어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Old Thick And Deep 다시 한번 Old Thick And Deep 다시 한번 Old And Thick And Deep 다시 한번 All Thick Deep All Thick Thick 그렇습니다 해령을 중심으로 All Thick Thick 그러니까 지진에 관한 얘기 진원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발산형 경계다 또 하나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그마입니다 마그마 수리화면 경계는 안산암질 그리고 발산형 경계는 현무암질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따가 암기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적 확장속도 해양지각의 나이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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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ck Thick 그리고 침강속도입니다 그래서 태평양과 대서양 여기서는 태평양과 대서양에서는 이따가 태평양이 더 빨라요 그죠? 음 왜 그런가는 이따가 우리가 세계지도의 판의 경계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각의 두께입니다 천발지진 그렇습니다 각각의 지형에서 이런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에 대한 지각 변동들 자 천발지진과 신발지진 그리고 해어 화산활동이 세 개가 있는데 신발지진이 나타나는 것은 섭입형 경계밖에 없습니다 맞니? 섭입형 경계는 해구지요 해구에서만 신발지진이 나타나고 그리고 해령에서는 천발지진과 화산활동 그리고 보존형 경계에서는 천발지진만 맞니? 맞니? 중도령 경계에서는 천발에서 중발까지 됩니까? 화산활동은 거의 없었고요 이런 것들을 외우려다 보니까 우리 뿅아이들이 머릿속에 되게 복잡해진단 말이야 요 시간에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자 해양지각의 나이 같은 거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All sit All sit 화산활동 그렇습니다 지각근동 나오지요 지각의 나이 나오지요 해구의 지형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자 호상열도가 발달한다 그렇습니다 지형이죠 해 호상열도는 해양판과 대륙판의 요 수렴형 경계 중 섭입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호상열도라는 것 그래서 호상열도가 발달하거나 해구와 호상열도 또는 해구와 스콕산매 대표적인 얘가 안데스산매 그렇지 장풍이처럼 지금 얘들아 막 얘가 뚝뚝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수능은 에이 이만하면 돼 이쯤 되면 돼 이렇게 공부하면 얘들아 성적이 안 나와 반성해 주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마일들 끝까지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얘들아 2015학년도 수능 15번부터 해서 2015년 7월 2016학년도 수능 17번 얘들아 수능 16 수능 계속 나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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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수능 7번까지 그리고 당연히 올해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했던 것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우선 얘들아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벌어지는 발산형 모인은 수렴형 어긋나는 보존형 맞습니까 발산 수렴 보존이 있었지요 그 용어들은 당연히 지금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아직도 그 용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풍마이드리타매들아 반성해야지 그치 손 들어 양손 들어 양손 들어 벽을 쳐다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세 번 못 참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옛날에 장풍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걸 많이 시켰어요 어 칠판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전엔 안 그랬는데 전엔 안 그랬는데 이런 거 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기감이 들었어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정말 장풍이가 고등학교 때 시험 많이 틀리고 뭐 선생님 말씀 안 들었을 때 맨날 벽에다 대고 얘들아 엄마에다 편지를 쓰라고 그래 엄마한테 편지를 쓰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지금 벽을 보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왠지 얘들아 마음이 묵얼해지고 엄마 생각만 하면 얘들아 막 공부에 대한 욕 욕이 막 알고 뭔지 알지 부모님을 딱 생각하면 얘들아 쫙 뭔가 올라오잖아 그치 공부에 응? 효도가 별거니 너희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항상 행복해하면 그게 효도야 행복하게 보자 하하하하 발산형 하하하하 해령 하하하하 열곡대 하하하하 자 이거 뭐야 멘틀대류 상승부죠 멘틀대류의 상승부 상승부 해령입니다 얘는 양쪽으로 잡아당겨 무수님 장력 장력 장력이기 때문에 얘들아 양쪽으로 잡아당겨 장력 정단층 여기까지 쭉쭉쭉 외워줘야 돼 맞네 그래서 양쪽으로 잡아당겨 장력 정단층 자운 바로 정단층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해령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보라 뭐라고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알겠네 현무암질 마그마도 외워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현무암질 마그마인데 얘들아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2017학년도 얘들아 수능에 나왔던 것인데 열점이 나왔어요 열점 하와이 하와이의 열점은요 이 열점도 마찬가지로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해령의 여 아 현무암질 여 열점의 여 해서 얘들아 여 여 여 여 현무암질 마그마는 해령의 여 아 열점의 여 아 여 여 여 아 굉장히 수익이 넘치지요 진짜 무슨 태국의 손산처럼 온 사람처럼 스타일이에요 얘들아 예아 현무암질 여 아 열점의 여 아 해령의 여 그러면 섬유평경계는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섬유평경계 해군은 안사람질 알겠네 안사람질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어떠한 지갑변동이 일어납니까 화산활동과 천발지진이 일어나죠 천발지진 해령이 멘틀대류의 상승부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이런 용어들을 전부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꼼꼼하게 맞니 발산형 경기예요 자 발산형 경기에는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은 열곡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열곡대의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얘기해 봐 동아프리카 열곡대와 아이슬란드 열곡대 알겠니 알겠어 이런 대표적인 지형의 이름과 장소도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아직 못 외웠다고요 반성해 자 칠판 바라보면서 뭐라고 한다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되네 반성해야 돼 자 그리고 수렴형 경기입니다 충전형 경기는요 습곡산맥 만들지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얘네들은 천발에서 중발지진 그리고 화산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얘는 대륙판과 대륙판이에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섬유평 경기입니다 섬유평 경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해구와 호상열도를 만들거나 해구와 습곡산맥을 만들지요 얘네들은 판과 판의 밀도가 달라요 우선은 판과 판의 밀도가 다른데 얘들아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큽니까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맞니 해양판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얘들아 얘가 밑으로 침강한다고 맞습니까 섭입을 하게 되죠 맞니 섭입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야 자 대륙판의 밀도가 작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것이 바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팁입니다 알겠습니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면 밀도가 작은 곳에서 얘들아 됐니 자 밀도가 작은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어 진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요 또한 밀도가 작은 판에서 바로 무엇이 화산활동이 활발합니다 알겠습니까 화산활동이 활발해요 자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알겠니 화산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활발하다 다 많다라는 것 또한 진앙이 많습니다 진앙 진앙의 수가 많다라는 것 되네 진앙의 수가 많다라는 것 기억됩니까 자 이걸 얘들아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이거를 외우려고 했었던 건가 궁예 지금 이거를 외우려고 했었던 건가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해 될까요 해양판과 대륙판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은 이 대륙판에 봐봐 자 진원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고요 여기에 화산활동이 활발합니다 뻥뻥뻥 그리고 해구를 따라서 호상열도가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호상열도 그래서 해구를 따라서 호상열도가 나란하게 발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섭입을 합니다 맞습니까 해양판 많이 그래서 이 밀도가 작은 판 얘가 더 밀도가 큰 거지 밀도가 작은 판에서 점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진앙의 수가 많아집니다 진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원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지표명과 만나는 지점들이죠 그러니까 진앙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야 이해 돼? 이해 돼? 되니? 이런 것들을 정리해줘야 돼 그래서 진앙의 수가 많다 진원의 깊이가 깊다 화산활동이 많다라면 얘들아 밀도가 작은 거 이걸 딱 빨리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알겠습니까 밀도가 작은 거야 알겠니? 자 보존형 경기에서는 천발 지진만 나타나죠 보존형 경기에는 얘들아 판이 소멸되지도 않아요 생성되지도 않아서 보존형 경기야 변환단층이시지요 사나안드레아스단층 맞습니까 어 그래서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는 거야 해령과 해령 사이에 여기서 이렇게 쭉 찢어지는 층이지요 맞습니까? 변환단층이라고 보존형 경기 괜히? 자 우리 풍부아이들이 꼭 꼭 외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세계 지도에서 얘들아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런데 여기서 세계 지도에서 문제가 나오면 좋지만 여기가 끊어 괜히 끊어 또는 끊어 이렇게 달락달락달락 파트별로 부분적으로 띵띵띵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얘들아 헷갈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좀 더 완벽하게 판의 경계를 정리하고 빨리 더 문제를 풀고자 하는 풍만이들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판을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나스카 태평양 필리핀 유라시아 아프리카 대니 인도 오스테리아 남극판 될까요? 판의 위치와 이름을 다 외워주면 훨씬 더 문제가 빨리 풀립니다 알겠니? 응? 노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선 얘들아 A부터 볼까요? A가 뭐니? 동태평양 동태평양 동아프리카 열곡대란 말이야 A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열곡대 무슨 연경기야? 발산연경기라고 맞아? 자 그래서 지형과 위치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한 자 B는요 바로 B 이 B는 어디입니까? 동태평양 동태평양 해령이지요 동태평양 해령 나스카판과 태평양판이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네 자 C는 무엇입니까? 대서양 중앙 해령이지요 대서양 중앙 해령입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판이 더 침강속도가 빠른 이유가 여기서 벌어지고 여기서 여기서 잡아당기니까 섭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태평양 쪽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해령이 있습니다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자 그리고 D는요 바로 충돌형 충돌형 경계죠 습곡산맥 자 그리고 E는 얘들아 해구입니다 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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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구지요 해구는 판이 소멸되는 섭입형 경계 수렴형 경계 섭입형 경계입니다 괜히 호상률도가 발달되어 있고 여기는 얘들아 뭐야? 해구와 습곡산맥이 발달되어 있지요 해구와 습곡산맥 대표적인 얘가 안데스 괜히 안데스 산맥은 습곡산맥인데 얘들아 이거는 얘는 밀도 차이에서 나타나는 습곡산맥이죠 그래서 얘만 혼자 안데스가 혼자야 참 안데스 안데스 알겠니? 참 안데스 안데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엇입니까? 싼 안드리랑 스탄치의 변환자칭입니다 맞니? 맞아 그래서 세계지도에서 각각의 지형과 위치를 꼭 확인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조금의 노력은 필요하죠 외워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외우면 얘들아 금방 끝난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댓글 중에 참 마음에 들었던 것은 선생님 메가스터디에서 가장 하이텐션으로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맞아요 나야 정말 지치지 않아 어? 우리 풍만이들 빨간색 딱 불빛만 나오면 카메라 딱 켜지면 나는 지치지 않아 우리 풍만이들이 왜? 내가 지치면 보는 너희들도 더 지칠 거야 그러니까 좀 더 텐션으로 강의합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좀만 더 힘을 얻어주시고 그래 조금만 더 힘을 얻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날을 위해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A는 뭐야 일본 해구예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일본 해구 딱 나오면 수리화면 경계 서비평 경계 딱 나와야 되고 아 해구와 호상열도 이게 따라서 튀어나와야 돼 이건 뭐니 이거 열점이에요 열점 자 C는 무엇입니까 아 이거는 서비평 경계구나 나스카판 남아메리카판 아 이거 안데스산맥 해구와 습곡산맥 맞아 그러면 B의 화산은 판의 발산형 경계입니까 여기는 열점이 열점 하와이 열점 화산에서 분출된 SIO2의 평균 함량은 B가 이건 현무함질 마그마 자 C는 무엇입니까 안산함질 마그마 현무가 안산에 있나요 얘가 더 훨씬 더 SIO2의 함량이 많아요 B가 C보다 낫습니다 맞죠 괜히 순서대로 장풍이가 암기 다 알려줬잖아 현무가 안산에 있나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얘들아 온도가 높고 온도가 높고 SIO2 함량은 작아요 맞네 SIO2 함량이 얘가 더 많아 됩니까 이렇게 탁탁탁 튀어나와야 되 아니겠니 자 다음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의 지각라인은 A가 C보다 적다 A가 C보다 적다 자 여기에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여기 무엇이 있어 동태평양 해령이 있다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올식띵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올식띵 누가 더 나이가 많아 A가 더 나이가 많아 A가 C보다 많습니다 되니 되니 가자 자 우리가 2018학년도에 수능 5번과 같은 문제가 나왔다면 맞출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신감 자 또 알아볼게요 자 그림가는 어느 지역의 판경계 부분에서 발생한 진압물포입니다 자 진압물포 보니까 얘들아 자 보자 여기서 봤더니 진압의 수가 많은 것 이거 경계로 이렇게 진압의 수가 많다 아하 누가 밀도가 작다 얘가 밀도가 작다 이거야 되네 밀도가 작은 거야 아 이 밀도가 작은 판 대륙판 아 밀도가 큰 판이네요 여기 뭐가 발생했어 해구 왜 수심이 급혀지잖아 지각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 아니지요 해령에서 멀어졌으니까 올식띵 얘가 더 나이가 많아요 우리 풍마이들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무엇이냐 비교급에 조심해야 돼 비교급 뭐뭐가 뭐뭐보다 뭐뭐보다 뭐뭐리 비교급에 헷갈리면 안됩니다 A가 B보다 적어요 B와 C 사이에는 수리화면 경계 그렇죠 서위평 경계입니다 맞아요 화산활동은 C가 A보다 활발하다 그렇지 화산활동은 C가 A보다 활발하죠 왜 밀도가 작은 판에서 밀도가 작은 판에서 진압의 수가 많아요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요 화산활동이 활발해요 그럼 이런 문제는 1분 안에 풀어버리겠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시간 단축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EBS 체크해 주세요 EBS EBS 문제 중에서 판의 경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여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되나 다 쉬워 그냥 우리 풍마이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덟 문제는요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들이야 그리고 중요해야 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보기가 있는 문제들만 선별해서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EBS 수능특강 교재 76페이지부터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특강 76페이지부터 그리고 수능특강만 보면 안 돼 왠지 알아? 수능 완성의 문제가 좀 더 까다로워 알겠지? 수능 완성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돼줘야 돼 알겠니? 완벽하게 뭔 말인지 알지? 에이 뭐 이 정도면 안 돼 알겠니? 완벽하게 자 그렇다면 76페이지 13분부터 볼게요 북아메리카 대륙 서부에 분포하는 판의 경계입니다 샌안드레아스테트 나오자마자 바로 무슨 단층? 변환단층 나와야 되고 보존용 경계입니다 자 A와 C 지역에서는 A는 보니까 얘들아 뭐야? 해령이죠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얘들아 전부 다 해령 그리고 C는 뭐야? 변환단층 그러니까 천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천발 지진이 뭐다?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거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기억 아니에요? 자 니은 B 지역에서는 판의 경계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판의 경계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자 B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 얘들아 갑자기 한냉연선 표지가 나와 있지 않아? 그치? 여기 B가 딱 나와 있는데 얘들아 한냉연선 표지가 나와 있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 밑으로 섭입합니다 라는 거야 섭입 이쪽으로 섭입해요 라는 뜻이야 섭입 그러니까 얘가 밀도가 작은 판이고 얘가 밀도가 큰 판이지 그치? 맞아? 그렇다면 B 지역에서는 판의 경계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동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대체로 깊어진다 맞아? 틀려? 맞지? 밀도가 작은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요 진황의 수가 많아져요 화산활동이 활발해져요 맞니? 앞으로 기역과 니근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기역과 니근 왜? 얘네들이 어떻게 돼? 밑에 샌 안드라스 단층을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가까워지겠죠 쥐익 움직이니까 됩니까? 자 13번 문제도 좀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지요? 답은 그래 4번이 됩니다 니엔디근 자 다음 84페이지 필게요 수능특강이 수능완성보다는 조금 쉬워 근데 수능완성이 조금 더 까다롭죠 84페이지에 있는 3점짜리 13번 11번 자 가의 판의 경계 자 보시면 얘들아 아까 11번에 있었던 부분과 13번에 있었던 부분이 어떠니? 우리 아까 전에 13번 문제와 11번 문제의 자료가 지도가 똑같죠?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로 자료들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11번 문제를 보시면 자 가는 자 C를 자세히 보시면 C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 A는 무엇입니까? 해령이에요 발산형 경계입니다 맞아? 자 B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 B 부분은 해구죠 해구 해구가 만들어지는 거 섭유평경계야 자 C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변환단층입니다 보존형 경계죠 맞니?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자 옆에 있는 나를 보겠습니다 나 자 나를 보시면 우리 풍마이들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층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봤을 때 얘는 정단층입니까? 역단층입니까? 우선 얘들아 정단층, 역단층을 찾기 위해서는 상반을 찾아야 되지 그치? 여기서 화살표를 그었을 때 위쪽 화살표에다가 하는 게 상반이고 자 각이 클 때가 상반입니다 알겠습니까? 상이 상반이야 상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 있지요? 상반이 업되어 있으니까 바로 뭐야?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로 역단층이에요 그래서 상반이 업 역단층 만약에 상반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잡아당겨 장력에 다운 바로 그것이 정단층이고 얘는 업되어 있습니다 역단층이에요 역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미는 힘 양쪽에서 미는 힘이니까 바로 수렴형 경계 B와 같은 힘이 작용하는 거죠 많이 A에서는 나와 같은 단층이 발달한다 A에서는 나와 같은 단층 아닙니다 A는 얘들아 바로 해령이니까 무슨 단층? 정단층이 발생 정단층 자 C에서는 천발 지진보다 신발 지진이 C에서는 천발 지진보다 신발 지진 아니죠 변환 단층은 천발 지진 A에서 B로 갈수록 해양지각의 연령은 점점점 증가됩니다 그렇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올씩 딥 답은 2번 D근만 맞아요 대니 이거 단층도 같이 이렇게 판의 경계와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 단층도 꼭 기억해 주세요 양쪽에서 잡아당겨 장력 자운이고 이런 정단층이고 얘는 업 역단층입니다 대기니 다음 자 85페이지 3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주변의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는 어느 지역의 진원의 깊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진원의 깊이를 나타낸 것이고 어느 지역이가 자 봤더니 얘들아 요 A는 바로 무엇입니까 A는 바로 변환 단층이죠 A는 변환 단층이야 잘 똑바로 봐 양쪽으로 어긋나는 거야 변환 단층이고 자 B를 자세히 보시면 얘들아 B는 B는 무엇입니까 아프리카 쪽에 있는 곳이고 자 C는요 C는 자 어떤 지형입니까 C는 얘들아 해령이라고 바로 무슨 해령이야 대서양 중앙 해령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 A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기를 합니까 A에서는 화산 활동이 없습니다 변환 단층이니까요 헷갈리면 안 돼 알겠니 눈 똑바로 봐야 돼 알겠어 자 니은 B에서 진원의 음표는 나와 같은 나와 같은 경향을 보입니까 나 얘들아 B는 섭외평이 아니오 여기서 나를 보면 얘들아 헷갈리지 말란 말이야 그냥 아프리카 있게 있는데 얘들아 B가 여기 있지 그지 B가 여기 있다고 해서 어 이거는 섭외평이네 아니잖아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맞아 판의 경계가 아닌데 얘들아 B는 어 왠지 판의 경계 같아요 그래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수렴형 경계라고 생각하지 마란 말이죠 알겠니 오해하지 마 D끝 C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것으로 판이 생성된다 상승되는 것으로 판이 생성된다 맞죠 답은 D끝이에요 2번입니다 알겠니 여기는 판의 경계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실수하지 말자 됩니까 자 수능 완성 체크하겠습니다 자 39페이지에 있는 닮은 꼴 문제 볼게요 39페이지에 있는 닮은 꼴 문제 자 그림은 어느 지역에 판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원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A는 B 보기 자 보면 A 지역은요 진원의 깊이가 얕다 이거 뭐게 해령 아니니까 해령 그치 해령이 거 아니야 그치 판의 경계 부근에서 얘들아 해령 해령 B와 C는 서로 다른 판이잖아 그러니까 B가 있고 얘들아 C가 있는데 어떻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지 이렇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니까 밀도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거야 그치 맞아 맞아요 자 A는 판의 수련명 경계 부근이 아니라 A는 무엇입니까 판의 수련명이 아니라 발산형 해령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발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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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것 판의 경계 부근이고 그리고 A와 B는 해양판 위에 위치하고 B와 C는 서로 다른 판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더 밀도가 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발산형 경계이며 대체로 발산형 경계죠 자 그리고 니은 해양지각의 나이는 A에서 B로 갈수록 많아진다 A에서 B로 갈수록 발산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올식디 맞아요 맞죠? 니은 더 올드해지잖아 올드해집니다 맞아요 니은 맞아요 자 디귿 C가 속한 판의 밀도는 B가 속한 판의 밀도보다 작다 밀도 무조건 나온다니까 진원에 깊이 나오거나 얘들아 화산활동 활발한 정도 나오면 무조건 이 밀도 비교 나오는 거다 아 무조건 알겠어? 답은 2번 니은이 되고요 만일 오케이 다음 41페이지 5번 봅니다 41페이지 5번 자 다른 판의 경계 문제도 풀어봐야 돼 알겠어?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아주 특이한 요 자료와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보기가 있는 문제만 풀어드립니다 41페이지 5번을 보시면요 자 여기 해구가 이렇게 되어있잖아 해구가 쫙 되어있어 그치? 해구가 되어있고요 해구 해구 해구의 중앙에 얘들아 C가 딱 있습니다 맞습니까? C가 있고 그 안에 얘들아 D가 있고요 자 그리고 호상율도가 있다고 호상율도 호상율도 호상율도가 있다고 자 여기서 얘들아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이 해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호상율도에 대한 힌트가 뭐니? 이거 호상율도 어? 해구와 나란하게 형성이 되지요 그런데 호상율도라고 하는 것은 해 여기 밑에 해죠 화산활동에 의한 화산섬이란 말이야 그럼 A와 B와 C를 D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밀도가 커? 그렇지 얘가 밀도가 큰 거지 이해 돼? 섭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해 되니? D가 밀도가 더 큰 거야 이 자료를 가지고 밀도 비교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진원의 평균 깊이는 A보다 B에서 깊다 그렇죠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질 거 아니야 해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즉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겠죠 A보다 B에서 깊다 A가 더 깊죠 대니? 다음 C에서 D 방향으로 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는 C에서 D 방향으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해부니까 해령에서부터 멀어지는 애가 C니까 얘가 더 젊겠지 그래서 나이는 적어집니다 A가 위치한 판이 D 위치한 판보다 밀도가 크다 A가 위치한 판이 D 위치한 판보다 밀도가 작죠 밀도 비교 나온다니까 이 호상률도를 가지고 밀도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유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상률도라고 하는 새로운 자료 이걸 가지고 밀도를 비교해야 된다는 것 5번 문제의 특징이죠 대니? 다음 문제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자 42페이지에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이때부터 얘들아 문제가 좀 까다로워집니다 잘 보자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P, Q, R이 되어 있는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맞자? 자 봤더니 여기에 P가 있고요 여기에 R판이 있고요 Q판이 있습니다 자 봤더니 여기에서 여기까지 얘들아 AA-의 지형이 있고 BB-의 지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밀도 비교를 하는 문제에서 자세히 보시면 밀도 비교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원의 깊이죠 자 봤더니 얘들아 진원의 깊이 보니까 여기에서 이쯤에 500km가 되는 신발 지진이 나타나고 여기에 신발 지진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맞아 근데 봐봐 이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네 이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 봤더니 여기에서 얘들아 천발과 중발이 막 나타나 맞아? 그럼 봐봐 우리가 생각하는데 R이 Q, P 사이로 R이 P 아래로 섭입을 하고 있고 R이 Q 아래로 섭입을 하고 있는 지형이고 Q가 P 아래로 섭입하고 있다는 것 유추가 됩니까? 그렇다면 판의 밀도는 얘들아 밀도 진원의 깊이를 보고 R이 P 아래로 R이 Q 아래로 Q가 P 아래로 섭입하는 것으로 보아 누가 가장 밀도가 크다? R이 가장 크고 Q 그 다음에 P 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만일 이렇게 밀도를 비교하는 것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밀도가 작을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것 그러면 판의 밀도는 어머나 R, Q, P지요 니은 호상열도는 얘들아 호상열도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작은 지역에서만 밀도가 큰 지역에서만 밀도가 작은 지역이니까 얘들아 여기 아니면 여기 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P와 Q에 있을 것이다 그래 니은 맞아요 디귿 섭입하는 판의 경사는 봐라 우리가 얘들아 섭입을 할 때 요렇게 섭입하는 경우와 요렇게 섭입하는 경우 자 진원의 깊이가 얘들아 해구에서 해구에서 진원의 깊이가 진원의 깊은 곳이 가까우면 경사가 급한 거지 맞아? 그리고 해구에서부터 진원의 깊이가 먼 깊은 곳이 얘들아 멀면 경사가 완만한 거지 맞아? 그럼 봐봐 약 진원의 깊이가 500km가 되는 지역 요 거리가 요 500km가 되는 요 지역보다 멀다고 해구에서부터 거리가 멀다 해구에서부터 거리가 가깝다 누가 더 경사가 완만하니 얘가 더 경사가 완만하죠 이해 돼? 그래서 AA-의 경사가 완만하다 디귿도 맞아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1분 안에 끝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연습한다 연습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요 또 문제 풀어보자 자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과거 8100만 년 전 900만 년 전 시기 동안 북아메리카 평균 이동속도 그렇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가 판의 경기에서 가장 최고로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이런 이동속도 구하는 거야 근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 아니겠어? 자 풀어보자 자 북아메리카 8은 서남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얘들아 해령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남서가 아니라 뭐야? 북서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니은 판의 평균 이동속도는 81-9 100만 년 자 봅시다 자 우선 얘들아 판의 평균 이동속도야 그럼 시간을 알아야 되는 거야 시간 81억 년 자 우리가 이걸 보는 거야 X축까지 자 X 실제 거리 X와 해양지각의 나이를 이용하여 판의 이동속도를 구하는데 81로 표시된 지역과 9로 표시된 지역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자 니은을 봤을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81에서 9입니다 81에서 9 81에서 9 빠져 81에서 9 이 나이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이동거리는 얘들아 X니까 80 빼기 9 맞네 킬로미터 퍼 100만 년 퍼 100만 년 맞습니다 니은도 맞아 그치? 왜냐면 얘들아 니은과 같은 보기를 왜 내냐면 너무나 간단한 보기지만 괜히 이런 거 쓰면 어려워 보이잖아 그치? 81 빼기 9에다가 X 쓰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 이런 것들 제대로 헷갈리면 안 된다고 D급 봐봐 또 D급 X가 720km라면 대입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72km라면 평균 이동속도는 1cm 퍼 년이다 자 X 81에서 9 빼니까 72잖아 72 72 곱하기 자 100만 년이니까 10에 몇 제곱이야? 10에 6 제곱이야 그리고 X가 720km니까 얘들아 이걸 어떻게 고쳐? cm로 고쳐야 되겠네 그럼 720에다가 어떻게? 곱하기 10에 5 제곱 그럼 몇이야? 1cm 퍼 년 되겠지 되니? 되니? 아 간단하잖아 간단한데 왠지 얘들아 이런 게 막 계산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 멘붕된다니까 왠지 알아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이거 기가 막힌 거야 이런 거 마음이 조급하니까 이것도 얘들아 굉장히 막 헷갈려하고 어려워 한단 말이야 괜히 막 10에 5 제곱 6 제곱 하려니까 너희들 잘 생각해 주세요 10에 5 제곱 6 제곱 이렇게 하기 싫으면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해 그냥 72에다가 얘들아 100만 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이해되니? 공공 지워가지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알겠니? 어? 괜히 6 제곱 5 제곱 이런 거 하다가 얘들아 괜히 실수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0을 쭉쭉쭉 적어주란 말이야 알겠어? 70 720km니까 720에다가 공공 붙이면 미터에다가 센티미터니 이렇게 이해되니?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 3개 3개 지워가지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알겠어? 급할 대로 알겠니? 실수하지 말자는 거야 다음 12번 자 그림은 가상의 새판의 이동 방향 판의 경계입니다 보시면 자 A는 이렇게 생겼어 A는 A는 근데 얘가 지금 6cm 퍼년 자 그 다음에 B는요 이렇게 이렇게 B는요 B는 8cm 퍼년 육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C는 어 이 B는 얘들아 B는 이건 변화자칭이네 자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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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4cm 퍼년 가라 새판의 이동속도입니다 자 우리가 얘들아 이런 판의 이동속도에 따라서도 섭입을 할 수가 있다 또는 충돌을 할 수가 있어 왜? 얘가 6cm 퍼년으로 가고 얘는 8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숫자를 단위를 전부 다 없애서 얘기할게 6으로 가고 8로 가잖아 얘가 더 빠르지 6으로 가고 8로 가니까 어떻게 돼? 합쳐지죠 얘가 밑에 쭉 내려가는 거야 맞아?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고 서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맞아? 얘는 이쪽으로 8이야 이쪽으로 4이야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 변화자칭 만들어지는 거야 이동속도가 달라진단 말이야 얘가 더 빨리 갈리니까 어떻게 쭉 찢어지는 거지? 맞니? 금방 봐 A에서는 A에서는 여기 A에서는 A에서는 여기 A가 A에서는 약 2cm 연의 속도로 판이 소멸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얘는 6이고 8이니까 2cm 퍼 년으로 판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B에서는 판이 생성돼요 약 4cm의 속도로 이동합니까? B는 얘들아 뭐야? 변환단층이죠 변환단층 C 부근에서는 신발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C는 뭐예요? 해령입니다 해령이기 때문에 신발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죠 자, 이러한 생소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생소한 자료의 신유형 문제가 나와도 판의 경기에 대한 지각변동 알면 기급포기 맞추기 쉽지요 그리고 자, 니은이라고 하는 거 이거 시간 속도에 자라서 이거 편한 단층이기 때문에 판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건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나와도 기본 개념만 딱 박혀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아, 내가 공개 특강을 좀 더 좀 짧게 준비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길어졌어요 거의 뭐 수업 듣는 것 같이, 그치? 어,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줄여야 될까봐 너무 길어, 그치? 40분 정도 되지 않니? 맞아 장풍이가 막 많은 걸 설명하려고 하고 EBS 문제를 되도록이면 좀 많이 풀어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 풍마이들 조금만 기류하지 말고 열심히 EBS 강의 EBS 문제지도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자, 우리 풍마이들 다섯 번째 시범 먹기가 끝났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EBS 교재 그리고 기출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 완벽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풍마이들 기치지 말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를 위해 11월 14일 그날을 위해서 힘차게 끝까지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마이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씹어먹기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마라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화이팅 배달의 로 라number 왼ladı 삶 리멈 tering